루이지앤아주에 위치한 어느 마을에 미용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미용사 아넬. 마을에서는 누군가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고 아넬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짓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총성에 아넬은 크게 놀라고 영화 철목년 시작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셀비와 그녀의 엄마 마린 그리고 밖에서는 셀비의 아빠가 새들을 쫓느라 공포탄을 쏘고 있었죠. 한편 아넬은 미용실 원장인 트루비를 찾아가고 트루빈은 아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쓰레기 시작합니다. 트루비를 버리는데 트루비가 자신의 신념을 아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전 시장의 부인인 클레리가 찾아오고 아넬과 인사를 나눕니다. 클레리는 트루비 미용실의 단골이자 마을에서도 유명인사였죠. 그 시각 셀비의 집에 예비 신랑인 잭슨이 셀비를 보기 위해 몰래 들어오고 셀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마린은 남편의 권총을 숨기고 셀비와 머리를 하러 가기 위해 외출하려는데 이웃 주민인 위저가 찾아옵니다. 위저는 드럼의 총소리 때문에 개가 예민해져서 털이 다 빠졌다며 그를 암울합니다. 하지만 드럼은 결혼식 필요한 전에 새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죠. 한편 미용실에서는 셀비와 마린이 머리를 단장하기 시작하고 이웃 주민인사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마린은 셀비가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리고 셀비는 피로현장도 분홍색 꽃으로 꾸며놨다고 자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때 셀비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몸을 떨기 시작하는데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 위저가 찾아오고 이 영상에서 만나요. 아낼의 남편은 그녀의 돈과 보석 차까지 훔쳐 달아났고 현재는 경찰에 수배 중인 상태였죠. 그리고 아낼의 이야기를 들은 셀비는 그녀를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한편 드럼은 총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폭죽을 사용하려는데 잠시 뒤 결혼식이 시작되고 결혼식이 끝난 뒤 피로현이 시작되고 마린은 잭슨에게 딸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낼이 피로현장의 음식들을 하나씩 챙기고 있었죠. 한편 위저는 아르마딜로 케이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고 피로현이 끝나고 마린은 셀비의 분홍정장에 체리꽃 장식을 달아주고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Jackson Latchery take good care of you Mama Jackson will take care of me and I'm not stupid I'll get my bags What did they do to it? If you and Jackson were to practice safe, you're all set Truly, are you leaving so early? Oh yeah, tell your husband I hope he feels better Say hello to Spud for me I'll do it Hi Hello Would you like a ride? I have new shoes, have to break them in Walk me home, Clary You just live over there? You watch the evening news, come on Who's gonna walk me home? You're just only a few feet away from me You get the silly or you get Uglier you get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서는 연말 축제가 한창이었고 한편 거리에서는 트루비와 아넬이 음식을 팔고 있는데 셀비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아넬은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셀비와 잭슨 부부는 클레리를 만나고 한편 크리스마스인데도 사업 문제로 인해 우울해하는 스퍼드를 본 트루비는 그를 위로하고 밖에 나가서 불꽃놀이를 하며 기분 전환을 하자고 하지만 또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마리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잭슨과 셀비에게 크게 실망하고 셀비의 건강상태가 더욱 나빠질까봐 크게 걱정합니다 얼마 뒤 트루비의 미용실을 찾은 마린과 셀비 그때 위저가 찾아오고 셀비는 위저에게 친구분을 만났다며 그분이 보고 싶어 한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위저는 과거의 자신이 그를 매몰차게 밀어냈다고 말하죠 셀비는 그분과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날 밤 클레리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고 그때 셀비의 아빠 드럼이 중대발표가 있다며 사람들을 밖으로 부릅니다 셀비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는 벌써 첫 돌을 맞았죠 그날 오후 셀비와 마리는 트루비의 미용실을 찾았고 셀비는 머리를 짧게 자르기로 합니다 셀비의 미용실을 찾았고 그때 위저가 찾아오고 트루비가 셀비의 옷소매를 걷다가 그녀의 팔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의 미용실을 찾아오고 그녀의 미용실을 찾아오고 한편 셀비의 가족들은 카드 게임을 하며 드럼을 놀리는데 그렇게 해서 아넬은 트루비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갔고 위저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클레리가 위저의 집에 매주 꽃배달이 오고 낯선 차가 차고에 주차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잠시 뒤 셀비와 마린의 수술이 시작되고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가슴을 졸이며 수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간에 시간이 흐르고 아넬이 셀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사람들이 아내를 축하하며 깜짝 선물을 건넵니다 그때 셀비는 자신의 몸 상태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클레리와 위저는 미용을 하면서 티격태격합니다 생각나는 혜택에 있는 기술을 보려고 했을때 I do not say please. Ow! Sorry. Take your Bible and shove it where the sun doesn't shine. There we go. Zip you up. Let me make some spaghetti. Ah! Okay. Let's go call Daddy, okay? Shelby! Shelby! What's the matter, pal? Shelby! Shelby, baby. Well, the situation where I have now is bad. So I have to do it when you see this contract and difficult to resolve. The coma may be irreversible. There's the one where you're holding him. Remember? Open your eyes. Look at him. He wants you to open your eyes. Break your pulse. It's unchanged. It's way too late. Yeah, radio pulse is waiting. Honey, it'll do you good to get out for a while. Eat a real dinner. What if she wakes up for two minutes and I'm not here? You're welcome. The... What if she wakes up for two minutes? Beep. Beep. 마리는 손자를 데리러 가기 위해 급하게 출발하고 잠시 뒤 셀비의 장례식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마리는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그녀를 보고 트루비, 아넬, 클레리, 위저가 다가가서 그녀를 위로합니다 아내는 셀비가 아기를 비롯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다가 기력이 다해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을 곳으로 떠났고 수호천사가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셀비의 장례입니다 그리고 마리는 거울을 보다가 또다시 셀비를 떠올리고 셀비 was right 이 생선이 브로운 아내는 셀비의 삶이 아내는 셀비의 삶을 she took a pin paris so you got it to take a whack away uh... you are picked from while bias can go back that one you are evil and you must be destroyed who ste색 and wanted to learn You know I love you more than my luggage. You are too twisted for color TV, Larry. I'm glad to see the two of you made up. You're in my prayers. Yes, Annel, I pray. Well, don't you expect me to come to one of your churches? They probably make me eat a live chicken. Not on your first visit. Spoken like a true smartass. Hi. Hello. Good. Miss Merlin, Sammy and I have decided if this baby's a girl name is Shelby. Shelby would love that. I'm tickle pink. What are you gonna name it if it happens to be a boy? Shelby, I guess. Last goes on. And then, there was a long time in the village. There was a long time in the village. There was a long time in the village. I've never been so uncomfortable in all my life. Jesus. Hop over to where the kids are, okay? I'm an adult, you know. I'm not a five-year-old. Go on now. Keep those eyes closed, woman. I'm gonna staple them shut. Ready? Yep. Open them up. I don't believe the chain. Beautiful young girl named Shelby. Had a lovely, kind fairy name. Fairy. There was also a heart-rich name. Weezer. Hey, rats here. Let's connect the bald spots. Eat shit and die. Good to see you too, Weezer Owen. Everyone lived happily ever after. It's almost time for the Easter Bunny. Run on down. Hi, Jack. It's your old pal, Weezer. Hi. Come here. Truly. It's okay. Women have babies every day. They say, he's over there. Excuse me. Oh my god. She's gonna have a baby. Go get a doctor. It's okay. It's okay. No, no, no. Look at that. 영화 철목년은 자유의 댄스로 유명한 허버트 로스 감독의 1989년 작품으로 로버트 할링의 동명의 희곡이 원작이며,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실화바탕의 영화입니다. 극 중에서 줄리아 로버트가 연기한 인물인 셀비는 제1형 당뇨병을 앓다가 사망한 그의 여동생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여섯 여성의 삶과 끈끈한 우정을 따뜻하게 담아낸 영화로 결혼과 죽음, 새 생명의 탄생까지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줄리아 로버트는 당시 신인이었지만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제62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고 제4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비록 셀비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보여주긴 하지만 영화의 시작에서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일자리를 찾아 마을로 왔던 안엘이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을 출산하는 내용을 암시하면서 영화는 삶은 계속된다는 희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자들인 명배우들이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실제로 어딘가에 그녀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랑스러운 작품으로 본편을 꼭 감상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믿고 보는 무드킹의 추천 영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